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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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장기자랑이든 그런 곳에서 또 나가는 걸 굉장히 재밌어 했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더라고요. 한글자막 제 매력을 찾은 느낌이었어요.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춤추면서 노래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. 빰 하나 둘 챙기고 한 손에 쿡 착 쿡 착 오케이 너무 좋은데? 네 네 네 네 좋아요 우리 수아 최고 뭐야 우리 수아가 안무를 뒤집어 놓으셨다 음악은 진짜 그냥 모든 제 감정을 다 소통할 수도 있는 어때요? 좋은 것 같아요 굿